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체포동의안 가결 어떻게 결정되는지 진행 과정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요. 현재 재적의원은 297명이기 때문에 전원 출석 시에 가결정족수는 149표입니다. 다만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석 의원의 표결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요. 295명 출석을 전제로 해서 가결정족수는 148표입니다. 그래서 가결표가 예상이 되는 의원들은요. 국민의힘의 111명 정의당의 6명 시대전환 1명 여권 성향의 무소석 의원 2명을 해가지고요. 결국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이제 가결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결 결과를 가를 변수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검찰 독재 폭주기관차 멈춰 세워달라. 이게 이제 부결표 행사 요청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데요. 결국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당해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자체가 원래는 대정부 투쟁적 성격으로 규정을 했었다가 어제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체포동의안과 또 결부를 시키면서 오히려 그 단식에 대한 좀 순수성이나 정당성은 좀 더 퇴색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이 대표 행보 가결표를 부결표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했던 부분. 우선은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상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절절한 호소가 의원들한테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서 아마 공천과 관련된 다양한 계산들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이 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그 개개인에게는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좀 마음을 정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 두 번째 좀 봐야 될 부분이 친명 비명계 좀 이런 개파 얘기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병문화했던 부분 이거 혹시 비명계 특히 친문계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위문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메시지도 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친문계 의원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공청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이 크게 저는 친문계 의원들한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각자 도생의 차원에서 본인들이 선택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권표입니다. 지난 1차 때 기권표 무효표가 좀 많았었는데 박강원 원내대표 교수단체 연설에서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이다. 기권해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31명이 이탈을 해서요. 가결이 139, 부결이 138이었는데 기권 9표와 무효가 11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권표라는 것은 사실상 부결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기권표를 기대는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야권에서 28표가 이탈하면 가결정족수는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권표가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에 따라서 정치권 파장이 예상되는데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우선은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요. 이탈표 규모에 따라서 민주당 내의 개파 갈등이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이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기 때문이고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향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체제가 아예 바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만 친명계에서는 구속이 결정이 된다 해도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표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고 이것은 무리 없이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결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의기역연대 후원금 횡령한 윤미향 의원 이야기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이었잖아요. 형량이 늘어난 편인데 법원 판단 근거는 뭡니까? 서울고등법원 항소부에서는요. 20일에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금의 횡령 액수를 1심 재판부 1700만 원보다 대폭 증가한 8천만 원으로 인정을 했고요. 또 1심에서는 무죄로 받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인건비를 허위 계산해서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편치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유죄 부분이 좀 늘어났다 이런 것 같은데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았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 릴레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재조명되네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원식 의원 등등등 해서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 이런 식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릴레이를 했고요. 이번에 2심 판결에서 결국에는 횡령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사과 릴레이를 했던 것은 조금은 어색한 그런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징역형 집행유예 아마 좀 세다고 보는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결국 상고를 하겠죠 윤미향 의원이. 윤미향 의원은 항소심 재판이 더 강한 처벌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검찰도 지금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결국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집행유예인데도 상고를 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의원 임기는 다 채우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3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의 형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된다면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국민의힘 주장대로 자진 사퇴할 수 있을까요? 윤미향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미향 의원의 그 죄질이 상당히 좀 불량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런 압박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윤미향 의원이 결국에는 본인이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의원직 사퇴까지는 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또 잔여 입시 비리 또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또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가석방이 됐습니다. 자 가석방 언제 실시가 되는 겁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27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제 가석방이라는 것은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제 그 지난번에 7월 달에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가석방 신청을 했는데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불허가 됐죠. 불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불허가 됐다가 지금 다시 또 변경이 돼서 허가가 된 것인데 아마 그 배경에는 추측하자면 아마 정경심 교수가 가석방 불허가 난 이후에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27일 이제 가석방을 통해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아들 입시 비리 재판 아직 진행 중인 거 아닌가요? 지금 정경심 교수 아들과 관련된 또 입시 비리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가 됐는데 지금 아들과 관련된 그 입시 비리 재판은 2심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청문회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 주식을 백지신탁한 논란이 일고 있었는데 주식 파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행 후보자 주장은 뭡니까? 우선은 김행 후보자가 2013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갈 때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백지신탁을 하라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공직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따랐는데 이게 백지신탁을 한다는 것은 본인과 이해관계 없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알고 보니 이제 신우희한테 백지신탁을 하면서 위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 이것은 좀 통정매매 아니냐 내지는 백지신탁의 취지를 어긴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행 후보자는 당시에 이 지분을 인수할 데가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신우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다시 또 그 지분을 재인수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껍데기라고 하면서 주식을 재인수했다는 그러니까 잠시 맡겨두고 다시 가지고 온 거라는 거잖아요. 공직 끝났을 때. 그 배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지금 소셜뉴슈 관련된 위키트리가 나중에 김행 후보자가 과거에 청와대 대변인 재직할 때도 광고를 좀 과다수주했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위키트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막 7500만 원 정도 가까운 또 급여를 받은 이런 사실도 나오고 있는 데다가 김행 후보자는 당시에 그 직원들이 회사가 좀 어려워서 좀 지분을 다시 좀 재입해달라. 이런 식의 좀 요청이 강곡하게 와서 어쩔 수 없이 취득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좀 집중적인 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 국민의힘 의원이 정경심한테 들이댔던 기준을 김행한테도 똑같이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홍 의원이 김행 후보자와 거의 지금 매일 설천을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김행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을 했고 수천만 원의 연봉까지 받았으며 주식을 고스란히 다시 재매입을 했다. 이런데도 언론에게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 그리고 김행 후보자 본인도 한때 언론인 아니었냐라는 입장을 냈고요. 또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었다. 그러면서 법원도 엄히 질타를 했듯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했던 그 기준을 우리 정부 인사에게도 동일하게 들이대야지 정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김행 후보자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신고서, 거래 내역, 자금 출처 등을 모두 다 공개하라라고 김행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대사 초치 이야기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러 간 모든 거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이미 내놨네요. 미국 행정부가 북러 간의 거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러의 밀착 내지는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가 우리 쿨릭입니다.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를 했는데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다. 이런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20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안드레이 쿨릭 대사는 전날 북러 간의 군사협력 논의 등을 이유로 해서 우리 외교부에 초치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하면서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쿨릭 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쿨릭 대사는 장 차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산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쓰이고 있고 또 주장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한테 무인기 선물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그간 북러 모두 무기 거래 정황 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한반도는 물론 한국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무력으로 북한을 억압하겠다라는 목표로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서 벌이고 있는 맹렬하고 불균등한 군사활동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이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이른바 대북 적대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북한 측 주장과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북러 군사협력 또 북핵 위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유엔총회 연설을 했는데요. 북러 밀착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국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요. 이제 러시아를 또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 기조를 보면 러시아를 향해서는 좀 경고를 날리고 중국하고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은데요. 자 북중러 밀착을 차단하려는 우리 정부 전략 통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이제 북중러도 같이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러시아를 이제 좀 견제하면서 중국과는 대화 통로를 좀 열어보겠다 이런 전략 같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중국도 러시아와 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과는 좀 별개로 북중러의 밀착은 막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